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그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선물이요 또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져서 약간 반등의 여진이 있는데 여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올릴만한 그런 포인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된 내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대부분 다 중첩되는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제가 틀린 내용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이키 실적의 좋은 것 나쁜 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선전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업종이 어떤 건지 어떤 업종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시총 상위기업들의 바이백 현황은 어떤지 혹시 중국도 바이백을 많이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바이백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다고 했죠 자사주 매입을 중국도 많이 합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많이 하고 있는지 보시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건데요 어제 매파자기 발언 한 이후에 CM 패드워치 툴을 보시게 되면 다음 달 5월 다음 다음 달입니다 5월 4일날 있을 FEC 미팅에서 0.25가 38.4% 0.50이 61.6%로 압도적으로 0.50%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의 핵심이 뭐냐면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부분들이 여기 반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한 번은 50% 올리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늘 얘기합니다만 이거 CM 패드워치 툴 조회하시면 나오는 거니까 좀 자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골드막사스가 일정표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요 아마 잘 안 보시겠지만 3월 달 했죠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원래 일정이 5월에 6월에 하는 거였는데 5월 달에 OCPP로 잡았고요 OCPP 6월도 OCPP 6월까지 50% 잡았습니다 OCPP로 두 번 하는 거죠 강력한 어떤 파월의 어떤 멘트를 갖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거라고 보시면 어쨌거나 5월 달에 또 뭐가 있냐면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는 시기가 이때 논의가 되거나 아니면 축소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의 연준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8중 9조 달러 9조 원이죠 9조 달러죠 9조 달러는 얼마입니까 한 1, 2, 0원 되는 규모였기 때문에 그걸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5월 달 나올 걸로 보이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월과 6월에 OCPP로 올리고 나서 7월 0.25 그 다음에 9월 0.25 그 다음에 11월 0.25 12월 0.25 그 다음에 내년도 3월에 0.25 6월에 0.25 9월에 0.25 로 가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말하면 바뀌겠죠 근데 오늘까지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두 번에 0.50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약간 시장이 좀 무거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0.50 두 번 하는 거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을 상관없습니다 이분들 얘기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면 좀 무섭잖아요 장이 빠질 것 같고 근데 0.25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올 초에 올 초에 금리 해상 3번 한다고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7번 아닙니까 점점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엔 약간 다소 좀 뭔가 생소하지만 자꾸 보시면 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0.50도 좀 적응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두 번 정도 올린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거 때문에 장이 빠졌다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 왜 합니까? 라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알리바바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딱 뉴스로 꼽는 실력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요 뉴스 브리핑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날의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을 정확히 잡아내더라고요 박 선생님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하면 또 추락하는 날개가 없으니까요 춤춥니다 여기서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250억 달러면 한 30조 원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규모를 하고 있고 그럼 시총 대비 얼마나 할까요? 시총 대비 그게 중요하겠죠 10% 그 정도 단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내후년까지 3월까지 유효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미 작년 8월부터 8월에 100억에서 150억 달러 증가를 시켰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증가시키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3월 18일 기준 현재 90억 달러 정도의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충분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특히 이제 경영지 발표할 때는요 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에 대한 거의 바닷건을 논의하는 게 아닌가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중국의 규제가 나와주면 주가가 빠지겠지만 그게 없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애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수 증가율이 전연력이 10%인데 가장 느린 성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느린 겁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느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느린 거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건데 엔비디아가 60%에서도 그렇죠 성장률 둔화가 됐다고 빠지는 워낙 높아있다 보니까 조금만 내려가도 좀 약간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보통 20% 성장을 보기다가 약 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을 보신다고 그러면 알리바바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매수 간점에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조심스럽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신중하게 신중하게 얘기하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알리바바의 EPS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TTM 과거 12개월치 그래서 아니요 56달러예요 56달러 56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퍼 계산할 때 56달러 분의 주가가 108달러 아닙니까 하면 퍼가 2배입니다 2배 2배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사야겠네요 사야죠 아니 PSR이 1.5배밖에 안 나오는 극도로 접평 물론 중국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친신하장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할까 싶은데 어쨌거나 그것만 아니면 이렇게 싼 기업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저는 여기 이제 나오시는 너무 이제 전문가 분들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찐닉님이 또 강하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물론 다른 중국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지만 그게 약간 뇌리가 그 근거가 뭡니까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에 대한 근거 만약에 중규 규제라고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느낌상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뭐 하여간 중국 규제가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으신 그거 사실을 근데 그 지난번 찔링님이 나오셨을 때가 시차가 조금 있어요 그때 이제 규제가 한참 진행이 되고 규제가 안 됐을 때죠 그 사회에 사실 류허부총리의 발언은 굉장히 무게감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그 이전과 이후 의견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찔링님 오셔서 의견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변했을 수도 있어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나오십니다 제가 여쭤봤잖아요 뭔지 나오시냐면 이번 주에 나오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물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뭔가 업데이트 됐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말에 보여드렸던 적정 주가 페어밸류 본질 가치를 한번 볼 건데 알리바바의 적정 주가는 164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이 정도면 아직까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위치가 아닌가 싶고요 목표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고 적정 주가니까요 이 정도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만 봐도 한 60% 이상이 없어야 되겠으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도 들어가면 하다고 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찰리 먼 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순수하게 보기에도 너무 싸 보이니까 좀 한번 어떨까 말씀드리고 다만 중국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기업체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업체는 거의 뭐 상패 수준이니까 하지 마시고 알리바바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감사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중국 위에가 중국 기업 아래가 미국 기업에 대한 바이백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얼마나 회사직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부터 볼 건데 알리바바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 홍콩의 번호가 나온 홍콩 번호 아니냐 이건 위에 있는 홍콩 번호고요 밑에가 바바가 미국 심볼인데 지금 작년에 보여주고 있는 시총이 2,810억 달러인데요 작년에 자수도 매입을 얼마나 했는지 보여주는데 80억 달러 했습니다 80억 달러 전체 시가총액의 약 2.8%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3년 치는 약 3.5%에 이미 바이백을 하고 있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메이트안도 보시면 거의 안 하고 있는 걸 보이고요 진동닷컴은 작년도에 0.9%의 시가총액 대비 바이백을 했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 1% 했다고 그런 거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네디즈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거물기업이죠 똑같이 3% 작년도에 시가총액에 대해 3% 바이백을 했고요 두 번째 3년 동안은 약 8.1%의 꽤 높은 엄청 많이 했네요 꽤 높은 바이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샤오미는 저희가 상관없지만 샤오미 역시 작년도 2.4% 3년 동안 3.6%의 바이백을 진행 중이고요 바이백 역시 작년에 2.4% 3년 동안 꽤 높은 8.9%의 바이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규모가 되게 큰 거죠 큰 겁니다 그래서 요들 기업에 대한 작년도 평균치가 1.2% 3년 동안 평균치가 2%로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미국 기업인데 미국은 보시는 것처럼 평균치만 보시게 되면 작년에 2.3% 3년도가 6.5%라서 중국 대 미국도 꽤 큰데 미국이 한 중국의 2배 정도 3배 정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애플부터 확인해보면 애플은 작년도에 3.3%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보려면 놀라집니다 3년 동안 약 12%의 시가총액을 담았던 어마어마한 부셔하죠 그만큼 이걸 사갖고 액수가 거의 소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주분에 좋은 거죠 EPS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스포트 역시 1년 동안 1.3% 3년 동안 4%로 나와주고 있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기업이 우리 박선생님이 좋아하는 기업 아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메타 플랫폼스가 얘가 넘어갈까요 그러면 상당히 좋네요 틈을 놓은 걸로 얘기합니다 8.5% 13.9% 진짜 압도적인 1입니다 그러네요 1입니다 주가는 엉망이지만 엉망이지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기업 중국 기업 따지는 거 없이 사실은 미국 기업이 상당히 좀 주주 친환경치를 핀다고 그러는데 중국 기업도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한 3분의 1 반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중국 기업이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규제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규제면 없어지면 주가와 반등할 만한 구원에 와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미국 기업에서는 메타가 1등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추가드릴 일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장우석 부산을 보시고 나서 요즘 거의 매일매일 슈퍼채 터지고 있는데 오늘도 슈퍼채 또 터졌고요 7만 7,700원 장병헌님 그거를 황금현님 황금현님 감사합니다 장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장우석 쓰고 이렇게 해서 아니 저거는 이제 최파구님 글로벌 라이브를 위해서 온 거죠 글로벌 라이브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온날 몇 번이었었는지만 내가 뭐 그동안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부산이 오셨을 때 서지게 했어요 대부분은 저희 여기다 하지 말라 이렇게 저쪽과 저쪽과 그렇습니다 우리 채널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저는 이거 표를 보기 전에는 중국은 무슨 바이백이야 했었어요 근데 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 기업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규제로 인한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 기업의 히트작은 메타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아이키 실적도 볼 건데 나이키 실적 잘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이 106억 달러 예상했는데요 108.7억 달러 나왔으니까 잘 나왔고 EPS 역시 0.7이었는데 0.87까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어차피 설명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요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나이키에 대해서는 지역별 매출을 아셔야 됩니다 지역별 매출 지역별 매출 중에서 북미 쪽이 약 40%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27% 그 다음에 중국이 20% 그 다음에 아시아 쪽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쪽이 1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등이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쪽의 매출이 꺾이면 안 됩니다 꺾이면 안 되고 또 중국도 안 꺾이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미 쪽이 9% 증가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이 7% 그 다음에 아시아 쪽 남미 쪽이 약 12% 증가했지만 중국만 5%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다른 게 증가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세가 남을 정도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아신 다음에 또 뭘 아셔야 되냐면 왜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지 매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나이키 혹시 신발 있으십니까? 아유 없는 사람이 아니 신는 거 못 봐갖고 아 여기는 혹시 나이스 아닌가요? 나이스 끝에 올라온 거 아이바이크 저희 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너무 씹고 싶은 거예요 나이키를 씹고 싶은데 사랑편이 안 되잖습니까 네 저희 때는 뭐 스펙스 프로스펙스 아티스 같은 것도 인기였거든요 중저가 근데 그래서 나이키의 끝에 올라갔던 나이스라고 하는 신발을 많이 썼어요 나이스 보통 바지가 덮여갖고 안 보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큰 맘 먹고 운동을 한서 샀는데 큰 맘 먹고 앤 있잖아요 앤 앤 거기에 살짝 튀어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읽으니까 아이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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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디다스도 줄 4개가 3개가 아니고 그런 거 있었다는 거 우리끼리 얘기 좀 하고 거기 혹시 여기 동료 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나이를 인정하는 아티스 이런 거 아시면 월드컵 프로월드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월드컵 제가 좋아했는데 그런 거 사실 국사한 모델이었죠 브랜드였는데 하여간 나이키는요 북미 쪽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매출이 증가했던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겠지만 지금 어쨌거나 물론 이제 마진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디지털 판매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가 하러 가지가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북미 쪽에서 33%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집에서 편하게 주문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한 번 사이즈가 정해지면 그냥 구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당을 무려 20년째 올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큰일 얘기하지만 월급을 20년째 올라간 분이 아마 없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작년에도 10%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도 꾸준히 올린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현재 분기배당이 0.305이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년간 150도 자세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현재 딱 반을 했거든요 반 반해갖고 남아있는 1년 반 동안 반을 더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방어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까지 보신다고 그러면 그때 누구였죠 우리 이하린 교수님 말씀하셨나 한 번 살만하다 나이키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글이 올라오면서 나이키를 싫어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 반인 발려 갈렸는데 나이키 브랜드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고 순수하게 주가만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거고 최근에 고점 대비 한 28%가 밀려있는 것은 금융 이후에 가장 많이 빠져있는 겁니다 충분히 살만한 구간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가격이 얼마나 한 5% 올라오나요 시간에서 그 정도 올라오니까 오늘은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키도 여러분들 되게 비싼 건 되게 비싼데 비싼 건 뭐죠 유명 브랜드가 본 딴 거 있는데 크리스찬 뭐더라 크리스찬 디올 디올 딴 건데 그거는 엄청나게 비싸게 콜라보레이션 둘이 명품과 명품과 나이키가 무서운 브랜드인 게 나이키가 요즘 협업에서 콜라보레이션 모델을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콜라보레이션 모델이 처음 발행될 때 한 20만원 정도 발행되면 그게 새 물건 사자마자 바로 리셀 마켓에 70만원 80만원 거래가 됩니다 요즘 되게 핫한 게 사카이라고 우리는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사카이란 브랜드랑 나이키 같이 협업한 모델이 신제품 발행되면 20만원인데 사서 바로 팔면 70만원 80만원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드랍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응모를 하면 100대 1 200대 1 이렇게 해서 당첨되면 받거든요 받자마자 50만원 프리미엄 분들 어떤 디자이너가 또 그 신발을 만들면 천만원 2천만원이래요 맞아 맞아 미국의 프리미엄 모델들은 진짜 한정판을 몇백만원대 거래된 것들도 신발 신은 다음에 더 비싸게 팔린다는 겁니까 새거긴 하죠 산 다음에 다시 리셀 심지어 프리미엄 것들은 신었던 것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600만원 7만원 이런 것들은 한두 번 신었던 것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신은 것은 가격이 올라간 것은 발냄새 프리미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만큼 브랜드는 그렇다니요 명품 브랜드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깨먹은 게 있는데 나이키에서 마진율이 급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진율이 우리가 얘기하는 마진율이 뭐냐면 매출에서 원가 빼고 남아있는 이익입니다 45.6%에서 46.6%까지 일단 증가했는데 이게 왜 증가했냐면요 가격이 올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프라이식 파워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은데 나이키 신발 가격이 꾸준히 올리지 않습니까 나이키 신발 아마 10만원 20만원 쉽게 사시기 때문에 가격이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고요 업정변 한번 흐름을 볼 건데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 3월 22일자 업정변들에 대한 오퍼라이팅 주당 영업이익을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왼쪽 이 끝에 있는 게 이게 SM표 전체를 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치 가고 있죠 제가 별표 친구만 보시면 좋습니다 헬스키 역시 좋다가 약간 꺾였는데 여전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업종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업종이 헬스키 업종이에요 은근히 계속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책은 약간 꺾였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임의소비자 업종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임의소비자 뭐가 있냐면 테슬라가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또 IT도 역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개별 정보는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헬스키 쪽이라든지 임의소비자 업종 XLV 임의소비자는 XLY 그 다음에 IT는 XLK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IT가 왜 좋은지 딱 보면 아시겠죠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업종 보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모습이 꾸준히 나옵니다 물론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꾸준히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도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도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업종도로 업종 쪽으로 가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당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유틸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유틸리티 유틸리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한구로 치게 되면 구경기업도 포함된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까지가 주당 영업이익이었고요 그 다음에 외형인 매출을 같이 볼 건데 매출도 역시 보시게 되면 S&P500은 꾸준히 증가해요 사상 최고치까지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헬스키 완벽한 지금 진짜 차트가 멋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외형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미 소비재 IT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아마존 그 다음에 IT 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걸 보유하시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니까 포함된 기업들이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부진한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역시 여기에 일종한 것도 아까 얘기했던 메타가 아닌가 메타가 오늘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메타에 대한 메타 플랫폼세에 대한 어떤 상승세 상승에 대한 강도는 세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요 아 그래요 알약걸로 보이니까 뭐 지금 팔든지 가져가든지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팔려고 하신 게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필수비자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그건 매출인도 매출 에너지 역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부동산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에 금융가에 증가하면서 거의 뭐 매출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틸리트 안 좋고 그 다음 앞에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외에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필수 소비제도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매출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다만 이제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필수 소비제 쪽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익 달에서 약간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본다고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기술 업종 그 다음에 이미 소비 접종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까지 다 매출은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니까 일단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제가 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유틸리티는 하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체 한 달째입니다 한 달째 한 달째가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킨자리라고 하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번에 두 번 썼답니다 혹시 아시나요 킨잘 모릅니다 펜잘 아시죠 펜잘은 압니다 펜잘은 아시죠 근데 킨잘이 이게 그 마하오인데 속도가 혹시 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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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엄청 빠른 거잖아요 하늘 맞고 땅 맞고 빠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 제가 한번 봤더니 10분에 1000km 갑니다 1000km 10분에 이게 마하오면 6000km 가는 거예요 시속 1시간에 그러니까 10분에 1000km 맞죠 10분에 1000km 얼마나 빠른 겁니까 10분에 1000km 엄청 빠른 거죠 근데 그 미사일을 두 번 쐈는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게 미국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개발 중에 있다가 이번에 이걸 좀 한번 테스트용으로 두 번 발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 쓴 물기를 하나씩 쓰면서 뭔가 전쟁이 좀 과학해지는 모습을 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그거 아시죠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한 2만 명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얼마나 다 청춘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 마음이 아파하고 계시는데 러시아 군인이 전쟁을 명분이 없으니까 자기가 모르겠다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총독에서 싸우고 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는 쳐들어왔으니까 싸운다고 명분이 있지만 러시아 군인들은 지금 자해가 자해하는 게 굉장히 번진다는 거예요 자해 자해요? 자기 총모로 자기 다리를 쏘거나 팔을 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안겠다 나는 못하겠다 안하겠다 내가 왜 우크라이나는 죽여야 되느냐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날 땅을 뺏으려고 그래서 일단은 푸틴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미워한 나머지 자기의 다리 같은 데를 쏴서 아예 그냥 부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하거든요 진짜 제가 그거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런데 이 러시아 군의 입장에서도 이게 명분이 없는 전쟁이잖아요 사실 명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저희 클라이언트분들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기존에 러시아랑 우크라인은 국경이 있다고 해도 그사를 왕리할 정도로 되게 가까웠고 친인척 관계인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교류가 많은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원망하는 그런 적대시아들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혼란을 겪는 군의들이 실제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얼등하게 군사력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진게임이 아닌가 푸틴이 아마 상당한 휴일증이 있을 것 같고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전쟁은 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10시 30분이네요 오늘 3월 20일 화요일 미국 개장 시장을 말씀드립니다 3대 지수의 흐름을 볼 건데요 3대 지수 흐름이 방금 나왔습니다 S&P500 0.34% 플러스고요 다우가 0.51% 플러스 나스닥이 0.15% 플러스로 다 출발이 좋습니다 일단 좋았고요 일단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어지면 좋은데 얼마나 이럴지는 잘 모르겠고요 출발은 좋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유가도 남전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악재가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기사를 보고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나이키 아까 얘기했죠 나이키 나이키 얘기해서 오늘 주가가 6.3% 올라간다는 좀 이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고요 알리바바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알리바바 자수증 맵을 크게 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 8%가 올라간답니다 아직 멀었죠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알티리아는 뭐 지금 오늘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골드마사스가 중립해서 바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 담배를 배당도 좋고 담배회사니까 담배회사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담배를 아무리 끊어도 계속 가격이 올려서 보통 부적분을 충당하거든요 담배회사는 배당도 꾸준히 주는 게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담배 얘기하면 좀 찌르는 게 없습니까? 박종원 팀장님?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까? 찌르는 게 없다는 거 깨끗합니다 담배를 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텐센트 뮤직이 텐센트 뮤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홍콩 쪽에 상장 기대감에서 올라간다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혹시 업스타트 홀딩스 혹시 아십니까? 두 분? 모르십니까? AI 기반의 대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과거에 이거 상장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기대가 컸는데 오늘은 중립해서 언더퍼품을 사실상 매도입니다 여기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당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빨리 빠진 종목 중 하나니까 이런 종목들 처음에 기대가 컸지만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 적자 부르는 기업들 성장을 크게 하는 기업들이 금리 이상 상당히 어려우니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좀 피하시면 어떨까 그런 건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초음속 미사일이잖아요 마하 10이랍니다 마하 10이요? 네 마하 10 아니 마하가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엄청 빨리 가면 어떤 미사일의 위력이 더 세지나 잘 모르겠느냐 그렇죠 눈깝짝하지 않으니까 파괴력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마하 10짜리 미사일을 쏴서 마하 10짜리 두 번 쐈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미국이 없다 보니까 미국이 약간 불화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이 없는 기술을 갖고 있던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러시아가 그런 거 보시면 우리 쪽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 밀덕 분들이 그렇죠 이런 건 사실 밀덕이 한 분 나와서 업데이트해 주셔야 되는데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밀덕이 아니다 보니까 두 분 다 전쟁을 다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성화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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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듯이 보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나와주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전쟁에 대한 포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실시간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잠깐 그림을 나이키 아주 진한 녹색을 띄워줍니다 강한 녹색을 띄워주고 금융주도 엄청 좋고 금융주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주 어쨌거나 매파적 발언 이후에 다시 금리가 50pp라는 얘기에 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약간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은행주가 하지만 금리가 자꾸 나온다 그러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 금융업종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여전히 뱅커가 어미니카를 좋아하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넷볼스가 좀 빠지는 거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오늘 좋아지고 테슬라는 어쨌거나 오늘이 딜리버리 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베를린 공장에 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 가갖고 아마 30대분인가 첫 번째 인도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베를린에서 그래서 일단 베를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수준 900달러 넘어갔죠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알티리아 투장에 올라간 것도 역시 진한 녹색을 띄고 있고 근데 오늘 에너지는 약간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익힐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셔윌리엄스가 또 녹색불이 크고 있는데 이거 아십니까 셔윌리엄스 페인트 기업 네? 친환경 페인트 기업 친환경 페인트 기업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 페인트 많이 칠하잖아요 벽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페인트 기업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페인트 기업의 특장점 아시잖아요 한번 뚜껑을 따면 다 써야 된다 다 써야 된다 아니 버려야 된다 버려지는 페인트가 그렇죠 진짜 통계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평균 벌어진 페인트가 30%가 벌어집니다 그냥 다 못 쓰고 왜냐면 솔직히 사다가 하루 지나면 굳어지잖아요 벌어지는 게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그 약간 와인도 그러잖아요 와인 와인도 한 병 따면 다 먹게 다 먹어야 되나 요즘은 그래도 와인을 이제 나눠서 먹을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생겼죠 아 그래요? 네 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보존 툴이 없으면 오픈하고 바로 마시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는 와인을 좋아해가지고 와인 사랑하죠 그때 누구였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파고께서 진행을 막기 직전에 했던 후배님 중에 한 분이 일부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알리와를 충분히 주실 매수한 걸로 보이는데 축하드리고 그때 누구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강구의 매니저 그 분이 좀 축하드리고요 아마 그 찰리 먼 것 때문에 매수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런 탄력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50까지는 불안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모르겠네요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기록할 건 뭐냐면 D말 4일입니다 이건 말씀드립니다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요 미주미 채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뒤에 포트폴리오 3천명 안 해도 될까요? 이건 제가 창피해갖고 저한테 아니 3천명을 돈 받고 팔았는데 7천명은 그냥 그래서 도대히 원래 1만 명이었는데 1만 명 안 채워집니다 깨끗하게 포기하고 7천명을 무료로 채우려고 하니까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꼭 이번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일입니다 26일 자 이렇게 마무리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저희 글로벌라이브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알려주신 장우석 부사장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